어, 맞아. 그 골목 2층에 있다니까. 아, 도대체 어디야. 아무리 찾아봐도 점집은커녕 전집도 없다고요. 어? 산들이야? 어? 저기요. 네? 혹시 이 근처에 타로점 보는 유명한 데가 있다던데. 아, 여기 2층인데? 정말요? 찾았어요, 외숙모. 문 닫았는데. 네? 벌써요? 네. 그리고 여기 가려면 예약하셔야 하는데. 아, 뭐예요, 외숙모. 여기 예약하고 와야 한다는데요? 어머, 너 예약 안 했니? 외숙모가 예약하라고 안 했잖아요. 어우, 얘는? 요즘 그런데 당연히 예약자가 기본이지.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. 많이 다니시는 외숙모는 알지. 여기 번호 아시죠? 저 예약 좀 해주세요. 어? 아, 짜증나. 괜히 시간만 부렸네. 끊을게요. 기가 막혀. 아니, 지는 손이 없어, 손가락이 없어. 왜 예약까지 날 시켜? 아주 그냥 별걸 다 부려먹지. 왜 그러십니까, 어머니?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저요? 마침 용한 데가 있어서 너 언제쯤 결혼하나 물어보고 왔대니까. 혜은이 고개 지도 알려달랜다. 그래서 알려줬더니 이젠 아예 예약까지 해달랜다. 아, 그런 거는 뭐 알아보십니까? 너 이러고 혼자 사는 거 속상해서 그러지. 아휴, 이게 뭐니 이게? 좋은 집 놔두고 이 코딱지만 한 방에서 사서 고생하고. 아, 전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. 아, 그리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걸요, 뭐. 세상에 살 게 얼마나 많은데 고생을 사니? 너 혹시 아직도 그 애 못 잊어서 그래? 아, 예, 예.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? 그런 건 아닙니다. 아, 뭐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? 우와. 어, 이거. 야, 알타리 진짜 먹고 싶었는데.